이번 시간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HTML을 조작하거나 또는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는 곧 알게 되고요. 자바스크립트는 배우기가 아주 쉬운 언어입니다. 그러면서도 프로그래밍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조건문, 반복문, 또 함수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본격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데 있어서 프로그래밍의 출발점으로 굉장히 좋은 언어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던 HTML, CSS 역시도 분명한 언어입니다만 이 HTML과 CSS라고 하는 언어는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전통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 어떤 문서를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언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그런 언어들은 바로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언어를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로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드는 것을 해본다기보다는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이고 자바스크립트가 HTML, CSS와 같은 언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이 웹이라고 하는 웹페이지를 좀 더 지능적이고 프로그래밍적으로 이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데에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생활코딩에 자바스크립트 수업 링크가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깊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 줄의 코드가 100줄의 설명보다 낫잖아요. 이 아래 있는 코드를 보면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HTML 문서가 있는데요. HTML 문서 안에 보시면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CSS 수업에서도 본 것처럼 HTML과 CSS는 서로 이질적인 문법을 가지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로 하여금 어디가 HTML이고 어디가 CSS이기 때문에 각각의 언어의 문법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스크립트 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HTML과 자바스크립트는 서로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HTML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스크립트라는 태그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type text slash javascript라는 것은 약속이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를 직접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해보죠. 저는 우분투를 다시 실행을 시켰고요. 여기서 newfile.javascript.html을 입력하고 엔터를 땅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거를 파일폭스에서 실행해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죠. 생활코딩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경고음이 띵 하고 뜰 겁니다. 스피커를 키워보세요. 그리고 OK를 누르면 이 화면이 끝나는데 OK를 누르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사용한 역사가 오래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화면들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이런 기분 나쁜 경고음이 뜨면서 뭔가 메시지를 띄워주는 거죠. 바로 이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브라우저를 제어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브라우저는 이 얼럿창이라고 하는 얼럿이라는 기능입니다. 알람이라는 뜻이죠. 이 경고창의 기능을 브라우저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고 메시지는 이렇게 생긴 창에 이렇게 화면이 두 개로 분할이 되어 있고 OK버튼을 배치하고 이 경고 메시지는 이 중간에다가 위치시키겠다. 그리고 이게 뜨면 띵 하는 소리가 뜰 거고 OK를 누르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클릭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창 자체는 화면 중간에 온다. 이런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한 행동 양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경고창 기능을 브라우저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브라우저에게 야 너 그 경고창 기능을 이용해서 경고창을 이때 띄우는데 그때 거기다가 생활코딩이라고 적고 생활코딩이라고 표시를 해줘 라고 여러분이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그 명령에 따라서 경고창을 띄우고 생활코딩이라는 것을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쓰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만 기술을 하면 되는 겁니다. alert 그리고 괄호 열고 거기에다가 생활코딩이라고 적는데 그 생활코딩과 생활코딩 앞뒤로 따옴표를 적게 되면 저거는 문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활코딩이라는 문자를 경고창에 표시해줘라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명령을 한 거고요. 브라우저가 이렇게 위에 있는 html부터 쭉 해석하다가 이 바디에서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을 자바스크립트로 인식을 해서 실행을 하겠죠. alert이 나오면 어 이제 경고창을 실행을 시키겠네 라고 예상을 할 테고 그 뒤에 있는 이 텍스트가 생활코딩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자바스크립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고창 기능을 이용해서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를 화면에 뿌려주고 뿌려주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alert이라고 하는 이런 문법적인 내용은 지금 여러분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alert은 경고창을 띄워주는 거고 생활코딩이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입력했더니 그렇게 띄워주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 생활코딩이라는 메시지를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로 이것저것 바꿔보면서 브라우저를 한번 여러분들 마음대로 부려보시기 바랍니다.